안녕하세요 저는 마흔 두 살 홍인규입니다 람쥐 람쥐 다다다 홍채윤입니다 비타민, 활력소 채윤이 때문에 저희 가족이 채윤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윤이 이제 친구들이랑 태권도 할 건데 너네들 검정띠니까 2품, 3품 맞지?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홍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홍화민입니다 입냄새 나 아싸 입냄새 안 나 아빠 양 치웠어 난 치는데도 입냄새 계속 나 낼 거 있죠? 이경규 제왕 엄마 이경규 제왕 엄마 채윤아, 채윤이 이거 되지 않아? 채윤은 다리찍기 되지 아니고 다리찍기 되지 채윤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채윤아, 이렇게 해도 돼? 이렇게 해도 돼? 네 이렇게 해도 돼? 네 우와 이것도 태권도 이러면 유리한 거 아니야? 네 자, 이거 따라해봐 시작 뭐라고 했죠? 태 태 권 도 오, 채윤이 잘한다! 우와, 채윤이 더 잘하는데? 안단대 위에서 아래로 찍었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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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